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4번째 시간이고요.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DTE하고 DCE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 DTE가 뭐였죠? 단말장치고 DCE는요. 신호변환장치죠. 두 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단말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능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입출력기능, 전송제어기능, 기억기능 이렇게 기억하셔요. 종류 정도만. 그래서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역으로 데이터통신시스템에 처리한 결과를 외부에 출력하는 기능이고 입력장치로는 키보드, 출력장치로는 모니터, 프린터 등이 있다. 그리고 전송제어기능에는 장비 간의 정확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 전송제어 절차에 수행하는 기능으로 송수신제어기능하고 입출력제어기능, 오류제어기능을 수행한다. 기억기능이 있는 장치도 있고 없는 장치도 있거든요. 있는 장치를 기준으로 봐서 송수신정보의 일시저장 또는 정보를 국부처리한다. 국부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단말기의 구성은 입출력장치부와 전송제어장치부로 구분이 되고 입출력장치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입력장치와 그 다음에 출력장치로 우리가 구성이 되고요. 전송제어장치는 회선접속부, 그 다음에 제어부, 입출력제어부 이렇게 구분이 되고 회선접속부는 말 그대로 단말기하고 통신회선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회선오류제어부는 회선접속부의 물리적 접속으로 들어온 데이터의 조립과 분해, 데이터의 버퍼링기능, 오류제어 이런 것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단말장치하고 회선하고 연결을 할 때 필요한 어떤 물리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제어부는 입출력장치의 직접적인 제어를 향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DTE하고 DC 접속규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단말장치하고 신호변환장치를 연결하는 접속규격이 됩니다. 시험문제 많이 나오고요. 서로 다른 하드웨어인 단말장치랑 데이터 회선종단장치 혹은 신호변환장치인 DC 간에 접속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기적, 기계적, 기능적, 절차적 특성에 사전 정의해 놓은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 기억하고 계셔요. 얘네를 언제 쓴다고요? 어떻게 기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끼워서 맞춰 넣을 건지. 12V 쓸 거냐? 5V 쓸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가질 거야? 전송할 거야? 말 거야? 그 다음에 전송할 때 어떤 순서로 할 거야?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연결할 때 쓰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게 되고 그 전에 접속규격의 네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기계적인 특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핀의 개수,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벽에 콘센트 붙어있죠? 콘센트는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플러그는요? 두 개의 핀이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이야기고 전기적인 것은 얘가 몇 볼트로 작동하느냐? 여러분들 USB 쓰시잖아요? USB가 5V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지 않고 만약에 내 컴퓨터에 있는 USB는 12V가 돼. 그러면 내 지금 사용하고 있는 USB의 메모리는 5V를 사용하는데 꽂으면 터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기능적으로 DT, DC 간에 연결하는 기본 우리 인터페이스가 RS23EC라고 하는 그런 장치, 규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핀이 25개예요. 근데 여기에서 각각의 그 핀마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제어 신호를 보내고요. 어떤 것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기능에 대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도 요즘에는 거의 RS23EC가 빠져서 나오고 USB로 통합이 돼서 그런데 아직도 달려 나오는 장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장치나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RS23EC가 어떻게 생겼냐면 모니터 연결하는 코드 보면 옛날 그 RGB 코드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9개짜리 구멍이 뚫린 핀이 있습니다. 걔가 RS23EC예요. 자 절차적인 거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건 흐름 순서를 규정을 한다. 자 물리적으로 연결 활성 및 비활성 동작 종료 절차 등이다. 이것도 뒤에서 이제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단말 장치하고 회선 종단 장치 얘네 두 개를 연결하는 방식을 표준환을 제정한 곳이 ITUT고요. 크게 두 가지로 시리즈를 분리를 해요. V 시리즈랑 X 시리즈를 분리하고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V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얘는 그냥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아날로그 통신 회선에 연결할 때 쓰는 규격이구나. 자 V 시리즈는요. 아 얘는 디지털 교환망에 연결할 때 쓰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디지털 망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X 시리즈를 쓰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뭐 얘네가 또 시리즈가 또 있어요. 그래서 X.21, X.25, X.75 얘네 한 번씩 다 출제됐던 애들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죠. 자 V 시리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 장치라고 아날로그 회선을 연결할 때 쓰는 규격이다. 자 공중 전화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얘가 뭐냐면 퍼블릭, 공중, 스위치드, 교환 얘가 텔레폰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공중 전화 교환망을 통한 DT, DC 접속 규격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거는 V.24를 주로 쓰게 된다. 데이터 터미널과 데이터 통신기기 접속 규격으로 기능 절차적 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자 X 시리즈. 이거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M 해가지고 V, W, X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V가 먼저 나오고 X가 뒤니까 아 V가 아날로그고 X가 디지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공중 데이터 교환망인 PSDN이에요. Public Switched Data Network. 바로 데이터 통신을 하는 디지털 회선에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X.21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앤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데이터에서 동기식 전송을 위한 DT와 DC 사이의 접속 규격이에요. 자 얘는요. X.25는 패킷 전송을 위한 접속 규격이에요. 됐습니까?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동기 전송용이고 얘는요 패킷 전송용이에요. 그리고 X.75는 얘는 패킷 교환망과 패킷 교환망을 연결할 때 써요. X.400은 전자메시징 처리 시스템인 MHS를 연결할 때 써요. 얘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21은 동기식 전송을 위한 접속 규격 X.25는 패킷 전송을 위한 것 X.75는 패킷 교환망과 패킷 교환망 두 개를 상호간 연결할 때 쓰는 것 X.400은 MHS 메시징 핸들링 시스템이라고 뒤에 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얘네를 연결할 때 쓰는 것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EIA라고 하는 협회와 ISO, ITUT라고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EIA에서 바로 RS232C라고 하는 포트 방식 규격을 정했어요. 그래서 얘는 DTE하고 DC 간의 물리적 연결과 신호 수준을 정의한다. 공중전화 교환망, PSTN 옛날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DTE, DC 접속 규격이 됩니다. ISO, E110, V24, V28을 사용하는 접속 규격이 된다. 다음에 이제 ISO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ISO, E110은 공중전화망, 위에랑 좀 다르죠? DTE, DC 접속 규격이다. 주로 기계적 조건에 대한 규정이다 그랬는데 그냥 간단히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리얼 포트라고 하는 시리얼 포트. 여러분들 USB가 뭐의 약자예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죠? 바로 이 RS232C가 USB가 나오기 전에 썼던 장치예요. 그래서 이게 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USB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DTE와 DC 사이 접속 규격으로 썼었는데 여기다가 예전에 뭘 연결했었냐면 마우스도 연결했었고요. 모뎀도 연결했었고 프린터도 연결했었고요. 키보드도 여기다 연결했었어요. 신기하지? 그러다가 PS2라고 하는 별도의 포트가 나와서 동그란 형태의 키보드 마우스 꽂게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야 그럼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하자 해서 나온 게 바로 USB가 되는 거예요. 유니버셜. 유니버셜은 뭐야? 넓게, 홍익인간 같은 느낌이죠. DTE와 DC 사이 접속 규격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뎀을 여기다 연결하기 위해서 썼고 네트워크 장비들도 다 이 RS232C 포트가 있어요. 뒤에 우리가 이제 라우터나 브릿지 이런 애들을 배우게 되는데 옛날에 만들어진 애들은 다 얘네 장치가 달려있었고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전용선이 두고 와 있는데 그 전용선에 쓰이는 장비도 이 RS232C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컴퓨터 혹은 노트북하고 연결을 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쓰여요. 자, 정보통신망의 변복조 장치를 이게 뭐야? 모뎀이죠? 접속할 때 사용한다. 데이터 단말 장치와 회선 종단 장치의 전기적 기계적 인터페이스가 되고요. 스탠다드 케이블은 25핀이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9핀짜리가 달려있어요. 이게 압축해가지고 9핀을 주로 씁니다. 예전엔 25핀이었어요. 여기다 마우스 꽂아서 수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2번 핀은 송신 데이터를 취급하고 3번은 수신 데이터를 한대요. 이게 정보처리는 안 나오는데 이 핀수에 따른 기능이 사무자동화에는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뭐, 룰 모뎀이라고 하는 거는 룰은 뭐예요? 없는 거죠. 없는 모뎀은 RTS는 불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냥 기억만 하세요. 그런 애가 있다.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료를 주고받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방식에 보면 온라인 시스템이 있어요. 아, 항상 연결이 돼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괄 처리는 아, 한꺼번에 처리하는구나. 우리 앞에서 다 봤죠? 실시간 처리는요. 온라인 시스템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발생하는 즉시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고 시분할 처리는요. 나눠서 쓰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대로 내용입니다. 자, 문제 봅니다.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으로 군의 반자동, 반공 시스템 뭐였습니까? 이거? 싸게였나요? 싸게? 자, 다음에 2번 RS232C 표준 인터페이스는 25개 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공중 데이터망에서 사용되는 DT, DC 간의 상호 접속에 대한 규정은 그랬어요. 공중 데이터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X닷 뭐가 돼요? 25가 되겠죠. 됐습니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중 시분할 시스템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시분할은 시간을 쪼개쳐 쓰는 거죠. 실시간 응답이 주로 요구된다. 컴퓨터 이용자 간에 서로 대화형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컴퓨터 파일 자원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죠. 다수의 단말기가 한 대의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5번 ITUT 권고 시리즈의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I 시리즈는 ISDN, X 시리즈는 사설 데이터망이 아니라 공중 디지털 통신망, 공중 데이터 통신망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어요. V 시리즈는 공중 전화망, 맞고요. T 시리즈는 텔레마틱, 이렇게 됩니다. 또 살짝 이렇게 잡혀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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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놈입니다. V 시리즈와 X 시리즈 구분 확실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단말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특성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여기에 있는 V 시리즈와 X 시리즈 구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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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